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제 뚜렷해졌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이제 거의 확실시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시장은 뭐 이 매그니피스센트 세븐 종목이라고 하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또 구글이라든지 또는 메타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이제 더 가진 못하고 멈추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하로 가면 왜냐하면 그 종목들은 글로벌 독과점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물가가 높든 금리가 높든 상관없이 계속 실적을 낼 수 있고 또 독과점 회사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가 나쁘다 하더라도 물가 오른 부분에 금리 오른 부분을 핑계로 어떤 특정 제품의 가격을 아주 높게 받아서 독점 이윤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은행주들 얘네들이 결국은 독과점 지휘를 이용해서 가격을 높여서 수익을 크게 내는 그런 장세에 의해서 고금리 고물가 수혜주들이 지금까지 2년 동안의 상승을 보여왔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금리가 인하로 돌아서기 때문에 금리 하락기에 주도주로 전환이 일어나고 역시 중소형주들은 금리가 떨어져야 투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실적도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리나 수혜주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전략이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거의 전 세계적으로 긴축의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한국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한 2년 동안 거의 사실상의 세금을 깎아주려면 당연히 지출도 줄여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라든지 또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없었고 결국 그것이 최근에 실업 데이터를 보면 계속 3개월치 계속 고용이 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보여지면 결국 긴축 정책의 여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정부도 하반기부터는 계속해서 중소기업 개인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 금융 지원 정책을 포함해서 많은 지원 정책을 펴고 또 일자리를 위해서 SOC를 포함한 주택이나 기타 사업에 대한 재정 확대를 펴면서 부양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조금 살아나기 위해서는 부양책이 필요한데 금리나라는 것이 대표적인 부양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반기는 상반기까지 한 1년 반 정도 못 갔던 그런 중목들이 순환 상승을 보이면서 상승할 것이고 또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금투세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중소형 주도의 일방적인 학살장은 상반기로 인해서 끝났고 하반기부터는 여기도 봄볕이 드는 그런 장세가 될 것이다. 그리고 테마주를 중심으로 돌게 돼 있어요. 개별 종목장은. 그래서 일단 상반기 벌써 돌고 있는 테마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제 눈에는 바이오 섹터들의 순환 상승 테마가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원전 테마 또 대왕고래 그리고 엊그제 정시 테마까지 돌아섰고요. 또 어제는 지금 메타버스나 이런 관련한 인공지능과 연관되어 있는 콘텐츠 관련 종목들 쪽에서의 테마도 돌기 때문에 앞으로도 새로운 테마들이 계속 깨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소형 주 장세는 하반기 계속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지수와 관련된 얘기는 지금은 왼쪽 어깨에 해당되는 지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수가 급락하면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을 토대로 해서 지수의 상승은 속도가 좀 더딜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 그리고 또 선거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박스권에 약간은 갇힐 수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은 코스피 지수보다는 종목 그리고 테마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편입할 종목을 보기에 앞서서 리뷰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잠깐 보면 보시다시피 숲이죠.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아무튼 숲이 올라와서 지금 고가 돌파를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 조만간에 이 종목도 중소형 주이면서 그동안에 다른 애들 갈 때 실적도 좋고 또 인공지능적인 요소를 이용해서 마케팅 요소들로 많이 생겨서 실적이 좋아질 텐데 지금까지 사실 소외되면서 못 간 거예요. 못 갔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실적이 뛰어나다 보니까 고가 돌파를 벌써 시도하고 있는데 돌파되면 생각보다 멀리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중소형 주장에 이렇게 좋은 종목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제약주 쪽에 오스코테, 에스티팜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 파마 리서치도 포트에 있고요. 또 휴젤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다 그걸로 도배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고 오늘 G2파워가 지금 살짝 마이너스가 났다가 지금 플러스 반전이 됐어요. 서전기전 노광매니젠 포트에 있죠. 급등하면 13% 급등을 하고 하안전기술 또 제 포트에 있습니다. 5.1% 오르면서 고가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원전 관련한 얘기들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보통 오늘이 D-Day예요. 만약 원전의 수주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면 오늘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는데요. 그렇지 않고 아침에 반짝했다고 오히려 급락이 나는 오늘은 아침에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가 나오면서 두산 로보틱스 그런 이슈로 인해서 슬쩍 원전주들이 조정을 받고 오히려 지금 오르는 거라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걸 악재 비슷하게 내놓고 원전주 눌러놓고 매수해서 훗짱부터 끌어당기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 다음 주 원전주들 상당히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차트는 어제 편입했던 이게 지금 많이 안 갔지만요. 에브리봇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봇인데요. 지금 현재는 전일대비에서 2.6% 상승을 해서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 에브리봇 지난번에 많이 갔었어요. 갔다가 두 번째 바닥을 치고 자리 잘 잡고 있고 오늘 올라온 것은 사실 두산 로보틱스 재료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가 전반적인 어떤 상승이 나오지 않지만 개별 호재로 갔기 때문이죠. 두산 로보틱스가. 그러나 로봇 관련주들이 보시다시피 두 번째 바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라고 보고 바닥권이라고 보고 진입을 시키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종목 편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편입은 오늘 종목은 현재 가격이 4만 7,9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닥권에 있는 종목 하나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이름은 바로 루닛이라는 종목입니다. 루닛. 루닛이라는 종목인데요. 차트 한번 보면 이게 엄청나게 작년에 많이 갔던 종목이에요. 9월까지 상승하면서 연초에 1만 원 있던 종목이 한 10만 원 갔었는데 12만 원까지 갔었죠. 그리고 나서 1년 내내 빠졌습니다. 여기부터. 지금 거의 1만 1년 됐죠. 빠져서 이제는 바닥을 만들고 2차 상승 준비를 하기 시작한다. 물론 이 종목은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여기서부터 10배나 12배나 올랐던 종목에 물려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건 인공지능 의료라고 하는 바람을 타고 로봇주 갈 때 함께 갔던 그런 종목입니다만 지금은 이제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편입을 하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의료의 관련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결국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또 찍히느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한 그런 사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바이오 제약주들이 순환하기 때문에 작년에 갔던 그런 상승은 일단 살짝 보여주는 상승 정도일 가능성이 있고 최소 정보증까지의 모습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자료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된 자료 잠깐 보면 이 루닛이라는 종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는데 모멘텀은 뭐냐 글로벌 인재를 영입해서 이쪽에 또 새로운 어떤 사업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축을 강화하면서 의료의 여 부문의 선두주자급 종목으로 다시 또 도약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저 정도의 재료가 나왔을 때 상투에서 나오면 고점이죠. 매도 또 고점에서 또 뭐냐면 더 간다라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는 고점인데요. 그러다가 잠시 1년 내내 쉬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바닥을 다지는 국면에 나온 재료라는 거고요. 이 종목은 동남아 유방암 AI 진단 서비스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 AI 진단 쪽에 특화된 회사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적인 요소가 부가가치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입니다.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천억 정도의 매출을 자신한 배경은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미국 AI 기업 볼파라 인수도 한몫을 했더니 AI 기업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AI 트렌드 자체는 계속 진행되는 AI 트렌드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라든지 컨텐츠 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당연히 AI의 확산 전 단계의 설비 투자 단계를 지나서 부가치를 분명히 만드는 그런 소프트웨어라든지 컨텐츠 쪽으로의 전략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고요. 질문 받아보고 그리고 목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룬잇은 이제 또 작년에 AI 대표 종목으로서 거의 뭐 주도주급으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좀 안 가다가 지금 룬잇도 바닥에서 오늘 뷰노도 좀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AI 의료 쪽도 좀 바이오 쪽으로 같이 순환매가 도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온 배경은 AI라는 그런 트렌드 자체가 이제 하드웨어, 칩 이런 데서 이동을 해서 데이터 센터 이런 데서 이동을 해서 컨텐츠나 서비스 제품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런 트렌드하고 또 하나는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이 지금 트렌드를 형성하는데 경험적으로 과거 지수가 안 가는 박스권 장사에서는 바이오 제약주들이 대장주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트렌드와 함께 겹쳐서 소개를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좋은 포인트 잘 지적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요. 많이 빠진 만큼 지금 두산 로봇틱스 이런 종목도 갖다가 한번 조정받으면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룬잇도 정거점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치 한번 말씀드릴게요. 1차 타겟 목표치는 5만 8천 원 2차 목표치는 반등의 한계점 9만 원 손절 나이는 4만 2천 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방송은 오늘 없고요. 다음 주에 또 무료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무료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무료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무료방송 진행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